ㄱㄹ 으악 과일이 흔들린다 내가 흔들었다 응? 너 왜 안 먹어? 왜냐하면 그 과일은 썩었거든 뭐야 썩은 거 dile 간거야? 썩은 거 dado하면 안 되냐? 으악 흔들긴 한다 근데 너 왜 이렇게 살이 쪘냐? 지금 다이어트 하러 간다 어? 왜 하늘에서 내려와? 다이어트 끝났다 체질계 숫자 좀 봐! 살이 그대로인데? 뭘?